와 그 날씨 진짜.. 물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차갑네 그니까 온천? 사우나? 사우나다 그렇지 왜? 그래 북유럽 사우나 많이 하잖아 핀란드식 사우나라고 네 물 껴어줘가지고 물 껴어줘가지고 습식으로 물에 물 껴줘는 거 진짜 좋다 그니까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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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엘사? 으악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Come on let's go and play I never see you anywhere I'm out the door 이거 버렸어 뭐야? 이렇게 좋은데? 아침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수영하러 레이크로 네 갔었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야 뭐야 어휴 뭐야 어휴 뭐야 맨몸으로?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우와 우와 이해가 아예 안 돼 어휴 바이킹에 대해 어휴 바이킹 어휴 느낌이 온천이면 이해가 하는데 와 바이킹 꺄 렛츠고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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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온기말도 오줌말이 없다 어떻게 이거 원래 물 끼얹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 으아 아 왜 또 슬로우는 거 없냐 CF다 이거 너 무슨 CF인 줄 알았어 영화다 영화 우와 아 멋있다 우와 멋있다 어휴 근육이 없는 데가 없네 만화다 만화 아 멋있어 일부러 천천히 들어가는 거 아니지? 우와 아니 누가 천천히 들어가는 게 없어 아니 볼 줄 리 없어 슬로우가 아니고 어 내가 저보면 천천히 들어가야 돼 맞아요? 우와 이야 대단하다 와 우와 머리 없어져 와 원래 머리가 제일 추운데 젖으면 맞아요 아 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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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지마 나 가지마 어? 오우 금방 나오고 싶다 아니 안돼 금방 나오네 어린 친구 못 견뎌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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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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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따가울텐데 진짜 아우 괴롭잖아 Let's go 아유 보기만 해도 재미있어 어휴 진짜 발 시리겠다 저 진짜 따갑던데 마비되잖아 나중에 못 들어가겠다 진짜 아 그게 안 춥네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이제 다음에 사우나 갈 생각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좋을까요 들어갔냐 우린 피는 중 어누누누 남내내 주민분들도 다 오셔서 하시는 거 같아 진짜 많이들 하시나 보다 그러네 신기하다 어르신분들도 하시고 까먹었어 너무 치명적인데? 아 아파.. 어휴 추억인데.. 안 돼 지금 1분 1초 와서 가는데 지금.. 아..뼘가..뼘가.. 아.. 이렇게 하나씩 빌리는 거구나.. 얼어 죽을 뻔 했네.. 얼어 죽을 뻔.. 야 너무 추워가지고 비닐 버리는 거 까먹었어..